동대문구 보건소가 구민들의 치아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에는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주관리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별 구강검진과 불소 도포, 구강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며 보건소 2층 치과에서 검진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동대문구 보건소 구강 보건실로 전화 예약할 수 있습니다.